어? 저기 좀 봐봐. 우리를 환영한대. 컴온! 저기 좀 봐봐. 우리를 환영한대. 컴온! 컴온! 어?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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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이게 뭐예요? 아아. 코로나19 기초조자서. 학원서가 교육받으러 온 거예요? 친구부터 해보자. 자. 어떻게 할 거예요? 어떤 일이에요? 황배장 받으러 왔습니다만. 반려책 좀 할게요. 우와. 저기 좀 봐봐. 강원도 소방학교에 가면 소방차도 있고, 훈련탑도 있고, 주택화재 훈련장도 있고, 종합훈련관도 있다. 혼동 엄마가 보고픈데